안녕하세요. 스노우 잉글리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강의는 비동사 비동사에요. 비동사 비동사인데요. 비동사에는 am, are, is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뭐가 있다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뭐뭐가 있다 라고도 해석이 돼요. am, are, is 대표적인 상태동사에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상태이다 어떠어떠한 상태로 있다 뭐 이렇게. 나는 배고파요. I'm hungry. 나는 배고픈 상태이다. 나는 배고픈 상태에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you are so kind. 당신은 친절하시네요. 당신은 친절하다. 뭐뭐이다. 뭐뭐하다. 당신은 친절하다. 또 he is he is strong. 그는 참 강하다. 그는 참 강한 상태이다. 됐죠? 그래서 am, is 뭐뭐이다.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대표적인 상태동사에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앞에 동사. 동사는 뭐에요? 그러면 동사. 비동사는 이렇게 세가지인데. 그럼 왜 동사죠? 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하다라고 해석되면서 문장이 마무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동사에요.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다 동자가 들어가죠. 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고 해석했을 때 뭐뭐하다라고 마무리되죠. 다 디귿자가 들어가요. 디귿. 동사, 행동, 동작, 뭐뭐하다. 다. 제일 중요한 건 뭐에요? 해석했을 때 뭐뭐하다, 뭐뭐해요 하면서 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면서 문장이 마무리되요. 뭐뭐하다, 뭐뭐해요 이렇게 마무리되요. 그게 동사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상태동사가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동사부터 쓰면 안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맨앞에는 주어라고 해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명사가 나와요. 명사는 뭐에요? 사람 사물의 이름이죠. 이름. 성명, 명칭, 명찰 같은 건 알고 다니죠. 이렇게 이름. 사람 사물의 이름이 명사에요. 맨앞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 중에서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을 가리키는 거라고 해서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인칭 대명사. 사람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명사가 인칭 대명사인데 그 중에서 어떤 인칭 대명사랑 얘네들이 쓰일 수 있는지 볼까요? I am. 나는 누구에요? 나는 I'm happy. 나는 행복해요. I'm a student. 나는 학생이에요. I'm a singer. 나는 가수에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I에다가는 뭘 쓸까요? You are. 또는 We are. 우리는 전부 이렇게 복수 형태죠. 또는 They are. 이렇게 복수나 You 다음에다가 R을 써요. 이런 복수 상태. 3인칭 복수나 You 다음에 R을 써요. We are. 우리는 We are. Angry. 우리는 화가 나요. 또는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해요. You are. You are a teacher. 당신은 선생님이네요. You are a teacher. 그리고 They are beautiful. They are beautiful. 그들은 아름다워요. 이런 식으로. 이자 앞에다가는 뭘 쓸 수 있을까요? 이자 앞에다가는 있잖아요. 3인칭 단수인. 이거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쉬나 히나 it을 쓸 수 있어요. She is. He is. It is.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거면은 She, He, Is, It 다음에 Is를 쓰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다음. 다음에는 Am I, Is 중에 뭘 쓸까요? I, Am에다가만 M을 쓰니까. 이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해보세요. 뭘 쓰면 돼요? 다음 다음에 뭘 쓰면 돼요? 다음. 다음은 그잖아요. 그는. 그는. He에 해당되죠? 대인은 아니죠. 대인은 그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두 명 이상. Tom이면 He예요. 그러니까 Tom is. 자, 그럼 이건 뭘까요? Tom and Jenny. Tom and Jenny. Is일까요? Are일까요? Tom and Jenny. 생각해 보세요. Tom하고 Jenny면 우리말로 뭘까요? Tom과 Jenny가 그는 이라고 할까요? 그녀는 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이라고 할까요? 그들은이죠? Tom and Jenny. 그들은 있잖아. They는 있잖아. 그들은이에요. 두 명이니까. 두 명 이상에 해당되는 대인은 뭘 쓴다고 했죠? They are. 그래서 Is를 안 써주고 두 명 이상이 앞에 나오면 Tom and Jenny are. They are. We are.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My mom are. My mom is. My mom. My mom is. My mom are. My mom은 한 명이죠. 한 명이고 She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He하고, She하고, She하고, He하고 이제 해당되는 건 전부 Is잖아요. 그러니까 My mom is. She is. 하고 똑같은 거죠. My mom is. 우리 엄마는 어때? She is. 어때? She's kind. She's kind. 그녀는 되게 친절해. 친절하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비동사를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